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C 뉴스9의 고혜란입니다. 사람이 죽었습니다. 이 남자. 누군지 아십니까? 네가 그랬는지 아닌지. 지금 중요하지 않아. 네가 그랬다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문제지. 경찰 말고 당신 생각은 뭔데? 케빈이 선배하고 무슨 사이예요?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여자를 다시 안 할 수도 있게 됐던 듯이. 어떻게 지금 다 안 돼 그래.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욕해도 내가 그 사람 옆에 있어줄 겁니다. 내가 살아가면 돼. JTB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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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TBC.